자표 북위 37도 30분 57초 동경 127도 04 22 북위 37.515889도 동경 127.07275도 37.515889 127.07275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있는 스포츠시설이다. 천연 잔디필드와 우레탄 트랙이 갖춰진 경기장이며 1984년 9월에 중공되었다. 스포츠경기장 종합단지인 서울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관중석 69,950석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최대 10만명 수용이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경기장이다.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서울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주경기장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2015년부터 서울 이랜드 fc위 홍경기장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 이랜드의 홍경기시 가변좌석을 설치해 운영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 역과 연결되며 주변의 보조경기장을 비롯해 잠실야구장과 수영장 여러 체육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운동장 으로 불렸던 기존의 동대문운동장을 대체하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학예올림픽에서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종합운동장 건설계획에 1976년 9월 서울종합운동장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다. 같은 해 11월 공사계획이 체결되고 실제 공사는 1977년 11월 28일에 착공하였으며 12월 20일에 구자춘 당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기공식을 가졌다. 그해 기초지주공사를 시작으로 1978년 11월 실제 경기장 건축물 본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건립 당시에는 남서울운동장으로 불리었으나 1978년 서울종합경기장으로 계칭되었다. 1984년 9월 29일 오후 1시 20분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과 함께 화려한 개장식을 가지며 공식 개장하였다. 서울월드컵 경기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등 주요 a매치를 개최한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이기도 했다. 현재 서울국제마라톤을 비롯한 각종 육상경기와 축구대회 대형콘서트 등이 열리고 있다. 과거 챌린저스리그 서울유나이티드의 홍구장으로 사용되었으며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 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공 후 30년을 넘기면서 시설 노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외부 공간이 주차장 위주로만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공간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12년에는 28년 만에 한지형 잔디로 교체하고 락커룸을 보수하는 등의 리모델링을 거쳤다. 2018년 1월 서울특별시청은 2025년까지 서울종합운동장의 도심형 스포츠 문화 콤플렉스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올림픽주 경기장 역시 규모를 축소하고 리모델링하는 등의 공사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람석은 7만석에서 5만석으로 축소되고 그라운드 높이를 1.5미터 낮추며 스카이 데크를 설치하는 등의 구조변화가 이뤄지며 주경기장 부근에 유스호스텔과 생활경기장이 신축될 예정이다. 리모델링 설계작업은 국내외 건축가 8개 팀이 참가하며 2018년 5월에 최종 확정된다. 1984년 9월 29일 한일정기전이 개최된 이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등 주요 a매치를 개최한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로 자리잡았으며 2000년 5월 28일에 유고슬라비아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2013년 7월 28일에 개최된 2013년 eaff 동아시안컵 한일전으로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가 재개되었다. 1984년 개장 이후 1987년 4월 22일 럭키금성과 포항제철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올림픽주경기장을 메인 홍구장으로 하는 구단 없이 불규칙적으로 프로축구의 리그 경기와 올스타전 등이 개최되었으며 2000년에 5월 5일 부천 sk와 전남 드래곤즈의 k리그 리그컵 결승전 경기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k3리그 서울 유나이티드가 홍구장으로 사용했으나 임대료와 대관 일정 문제로 2012년 이후 사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k리그 챌린지에서 활동하는 서울 이랜드 fc위 홍구장으로 사용하면서 다시 프로축구 경기들이 개최되고 있다. 조용필, 이승철, 엘튼 존 등 국내외 유명가수 각종 공연 및 콘서트 영화, 쉬리에서 남북 친선 축구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등장한다. 바이클론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